1, 2, 1, 2, 3 아 근데 바다가 약간 되게 경사져 있나봐요 되게 잔잔하다 부산 바다는 약간 봐도 거칠잖아요 약간 야! 이야! 여기 이런 느낌인데 여기 되게 약간 잔잔한데?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거나 아니면 뭐 별명 같은 거 있어요? 마지막 글자를 부르시긴 하거든요 아 마지막 글자요? 약간 정이잖아요 정아? 경상도 발음으로 정이 잘 안 돼요 어 약간 등아 이제 그거는 온화한 엄마 버전 이제 또 화가 나고 화가 나시면 어떡해? 악센트가 엄마가 말하면 안 좋아하기는 할 텐데 한번 해줘 봐요 약간 뭐 김민자! 그러니까 이렇게 등아 아 깜짝이야! 깜짝이야! 어머 진짜 깜짝 놀랐어 안녕? 졌다 어머! 배달이에요 괜찮냐? 실례하겠습니다 어? 엄마?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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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짠! excellent! 한 번 찍어서 몇 번 찍어? 진짜 맛있지? 아, 따뜻해! 기분 좋아!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? 저 귀여워요 노래 끝나고 뭐라고 하시잖아요 그걸로 영어 단어 하나를 하면은 재밌지 않을까요? 맞춰보라고 하고 콧나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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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잉레스님 아잉레스님 괜찮다 콧나잉 콧나잉에서 민석 기타실 때가 제일 좋아요 진짜요? 그쵸? 그리고 마지막에 뿌듯해하는 표정 어, 맞아요 맞아요 아, 멋있었지? 왜? 뭔데 지금이야? 저 민석 민석 진짜 고생했어. 링이 진짜 고생했어. 마지막 누구였지? 마지막? 에리 언니. 나. 댓글 한번 볼까요? 너 걸 왜 봐. 민준아. 안녕하세요 저는 양산에서 올라온 23살 윈터라고 합니다. 저는 사극을 좋아합니다.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닝이조 라고 합니다. 저는 22살. 잠시만. 잠깐. 잠깐. 왼쪽. 왼쪽. 멍 때리고 있는데 누운 위치가 너무 편한 거 뭔지 알아서? Let's go together. 이제 너 혼자? 잘 못 들어오지 못할 때 아프게 해. 이제 넌후보는 날이 나라가 좋아합니다. 아쉬웠네 카메라 한 번 보세요 우리 미팅 했었잖아요 준미팅 근데 혼자만 메모했어 진짜로요? 성향 파이 바다 갔다 온 게 마르고 있어요 염분이 없어가지고 전화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? 네 호스에요 호스 진짜 모래 다 파와서 만든 거예요 만든 거예요? 네네 진짜? 우리도 고산바다 보다 여기 바다 보니까 왜 이렇게 잔잔하냐고요 에스파가 내가 생각하는 연예인들이 많이 해준 거 같아요 아 진짜요? 진짜요? 네 성격이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진짜요?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? 베스마가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성격 좋아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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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눈썹 있다고 이거 눈썹이지 뭐냐고 색깔이 원한거라고 색깔이 원 тот justify 성격 좋아해요 Manchester United ürr 4 꼬리 짱 에스틸 넘친 ней 그렇게 최대한 라고 하는듯 . . . . . . 으흐흐흐흔 안녕하셨다 그냥 웃었다고 안되냐? 눈썹이 없으면 웃지도 못해? 눈썹이 있다고! 눈썹이 없어졌다 너가 원하던 완벽한 타이밍에 맞출게 예예예 I miss you, I'll be right back 너가 원하던 완벽한 타이밍에 맞출게 예예예 난 아직 안 왔다 네?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도 데려가 나도 데려가 나도 데려가 나도 데려가 나도 데려가 아! 퓽퓽퓽 그거 있어야 돼요 아니 근데 그 사람이 녹음을 해야 돼요 굉장히 해봐 진짜요? 아 나 진짜 빨리 가보는데 퓽퓽퓽퓽 퓽퓽퓽 퓽퓽퓽 아? 잠깐만 뭐야!! 퓽퓽퓽 퓽퓽 퓽퓽퓽 집에 들어가 퓽퓽퓽퓽퓽퓽퓽퓽퓽 치마 하아 예쓰 와 우와 저거 진짜 보이시는데? 아 네네 저한테 쓰시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에요? 이제 시작인데? 무슨 소리야? 조금씩 몇 시지? 이러고, 이러고, 이러고 빠바빠빠 빠바빠빠 흐! 흐! 엄마도, 아빠도 같이 고! 빠바빠빠 빠바빠빠 신나게 고! 빠바빠빠빠 빠바빠빠 저리 더 호! 호! 뛰어 밥 쿵 쿵 내 따라 해 해 해 팝! 먹고 싶다 아잉 아잉 지금 진짜 아잉 아잉 알아? 이렇게 먹고 싶다 아잉 고! 점픽! 예! 점픽! 예! 에브리바디! 점픽! 예! 점픽! 다 같이 뛰어 뛰어 아우, 나 이나도 안 찔려지 나도, 잠깐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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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맞다 세번째 줄이야? 어? 어? 왔다! 일찍! 아앗아앗아 아앗아 하트? 별? 그리고 오리지널 송편 모양 나비? 달? 터진 조랭이? 고양이? 몰랭맘바 발바앗 일참이 일어났냐 발바앗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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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맛있어 머리카락 머리카락 어디서? 어디서? 머리카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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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그래 이거보다 더 나고 안했어 머리카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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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식이다 머리카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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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알람설정 고맙습니다 잘 보세요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